소름비 역사적인 날이죠. 그렇죠. 무슨 날? 무슨 날? 설날이기도 하지만 뜻깊은 날짜이기도 하잖아요. ITZY 데뷔 2주년! 이런 운명적인 날을 저희가 만났으니까 여러분께 감사의 설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?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절? 시청자 분들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절한다며요 반절합니다 반절한다며요 반절한다며요 다같이 예지 언니한테 세뱃돈을 받아볼까요? 아아아아아아아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로? 진짜로? 야! 제가 이러면 저한테 왔잖아 나도 할래? 와! 와 저 때 기억나? 인이어 부서진 날? 이게 진짜 다 처음이었잖아요 너무 너무 무대 진짜 잘하고 싶어서 리허설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 듣는 그런 앱에서 잇지를 치면 이제 달라달라는 게 음악 앱에 나왔다라는 것 같애가 우리 껴 누르고 내 이름을 쳤을 때 인물로 쳤을 때 맞아 신기해 잇지가 탄생한 날이기도 하지만 저 무대를 보고 저희한테 아 잇지한테 진심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오늘 2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하다가 훨씬 바뀌었을 거 같은데요 하다가 훨씬 바뀌었을 거 같은데요 아 조심해 아 조심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우리 제 빈틈이 있어 아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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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제 여기 아이아 뭐야 이거 외모만 보고 내가 날라니가 떼어 1 2 3 신경 안 써 I'm sorry I don't c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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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아 조심해 I'm sorry I'm sorry 예쁘게 말하고 매력으로 우리 많이 컸다 우리 많이 컸다 그래 우리 왜냐면 우리 옛날에 오면 이 한복 입고 다 넘어졌어 야 나 지금 이 밑에 벗겨 더군했다는 거야 아니야 우리 낫샤 이제 한복 입고 있었었잖아 왜 여기 낫샤 나 천척 맞아 아니야 언니 다 천척이야 천척 그러니까 바뀐 게 언니 안에 있었잖아 아 초바라 아 초바라 아 초바라 아 초바라 감사합니다 bad I'm sorry I'm bad וא adelante 어둠 n 아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